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선 주자들이 영남과 원회의 당협위원장들을 각각 공략하며 세불리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견제도 거셌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선출 방식을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첫 지방 일정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여러 차례 지켜낸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찾아 지원을 요청했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원회당협위원장 협의회의장 선출 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각자 득표 전략에 따른 발빠른 행보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후보를 개량한 포위 작전은 더 거세졌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남을 거절한 데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검을 덜렁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며 한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한 후보는 보수 정치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동반 출마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 어떤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할지 핵심 과제입니다. 전준위는 추대 방식의 경우 흥행에 실패할 수 있어 찬반 투표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요은총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입니다.